요즘 굉장히 핫다시피 제가 정도 하면 매출 세비 정말요? 그러면 오늘 기름 세트 매출 세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? 제가 대통령님의 입구감을 입고 오늘 완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딱 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정말요? 감사합니다 많이 놀라운 게요 3대 47년동안 했습니다 이 참기름 하나로 이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? 그러니까요 45년 정도 실제 정품을 가지고 있는데 쉬는 날이 하루 못 있으십니까? 참기름, 빌비름, 미추가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완판 시켜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형재 선배님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관할 게 아니라 슈우스트로 한번 보자 그런데 제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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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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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